차를 찾아봅시다 발판 해놓으니까 부모님이 너무 좋아서 그거에 이렇게 목숨을 걸대 옆에서 막 치고 나오니까 그거를 막 목숨을 걸고 옆에서들 막 이제 다들 해놓으니까 안 보인다 이거 그렇지 그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진작에 드릴게요 전면은 앞에서 봐야 되는데 그거는 양쪽에서 보니까 네 다들 다 했는데 우리 지금 안 보인다 이거 근데 양께 달아놔갖고 다 살펴보라고 어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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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 다 때렸다 이제 마르지 그렇지 아휴 왔어 도대체 으 으 아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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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얼굴 맞은거 아니야? 손으로 막았나? 이야 잘 막았다 앞으로 빼지 옆으로 그렇지 아우 찬스 아유 때려야지 아 늦었어 아, 바로 때려야겠네. 중심이 안 잡혔습니다. 2년여까지 다 안하네. 번호만 배치시키면... 제민이가... 제민이가! 제민이가! 제민이가... 제민이가! 제민이가! 제민이가 몇 번입니? 저거 여기, 24번인가? 자, 와빵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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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 번만 불편하자마자 마지막